신랑 구준표 군은 신부 하재경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? 잘 지낸다 했죠 그댄 정말 날 너무 멀어져 넌 나랑 결혼하면 안돼 아무도 힘들어서 숨쉬는 나를 원망해줘 어떡하죠 아직도 난 그대 한마디에 부서지는 하루를 살아요 그대 내게 말 예뻐요 이러는 게 남뿐인지 그대도 나처럼 하루가 아프고 또 아픈지 말해봐요 그대와 난 이미 너무 늦었나요 우리 다시 기회는 없네 난 아직 그댈 생각해요 그댄 아마 알지도 모르죠 결국 이런 건가요? 이런 게 끝인가요? 그대는 이대로 괜찮나요? 난 안될 것 같은데 그대 같은 사랑은 죽어도 내겐 없을 텐데 어떡하죠 내 마음은 그대 아니면 누구도 안아줄 수 없을 텐데 제발 나를 참아줘요 알잖아 다른 사람 아무리 했어도 그대를 지울 수가 없단걸 제발 나를 참아줘요 어떡하죠 아직도 난 그대 한마디에 부서지는 하루를 살아요 그대 내게 말해봐요 그러는 게 남뿐인지 그대도 나처럼 하루가 아프고 또 아픈지 말해봐요 그대도 난 이미 너무 늦었나요 우리 다시 기회는 없나요 난 아직 그댈 생각해요 그댄 아마 알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너는 나의 해외가 하는 게 남뿐인 것 같아요 그는 그는 그가 안 좋은 데요 그는 그는 그가 안 좋은데요 꼭 그렇게 그가 안 좋은데요